상대적으로 이 학과는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만의 비추천학과가 있으실까요? 전문대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든 이 학과는 미달이 없습니다. 인기가 그 정도로 높아요. 먹고 쓴 대로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고 학과가 문을 닫는다지만 이 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미달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수시 시즌입니다. 학과 하면 선생님 생각나서 모셨습니다. 잘 모셔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학과에 관심이 많으신데 선생님은 특히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취업에 유리한 학과 그렇지 않은 학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일단은 언론에 1차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취업이 된다 안 된다, 청년 백수, 대학생 백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고3 담임을 몇 년 하면서 학문 탐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에 취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대신 정보도 없이 그 학과 가서 취업이 되니 안 되니 몇 년간 마음 고생하지 말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학과는 진짜 알짜배기 학과인데 또는 많은 분들이 좀 알렸으면 좋겠을 그런 학과 추천 학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잠시 얘기하고 가면 저는 항상 이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선생님이 어떤 학과를 홍보하려고 나오신 분 아니니까요. 보건 계열. 보건 계열. 이쪽에도 안 치우치고 이쪽에도 안 치우치는 중간 계열이라서 뭐 괜찮지 않냐. 난 생각이 없는데 하시는 학부님이나 자녀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전문대도 있으니까요. 전문대는 문의과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보건 계열은 문과든 이과든 그렇게 타지 않고 갈 수 있다. 수시 6장 쓰고요. 보건 계열 또 전문대 쪽으로도 써놓고 합격하면 그때 판단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물리치료 치위생 같은 경우는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독자님들한테 반드시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 내가 내일 치과 관리를 좀 하러 가야겠구나. 아 내가 좀 허리가 아프네 이렇게 한 두세 번 되새이다 보면 허리가 아플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물어보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보건 계열 분들은 나쁘다 보내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 계시니까 또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가가지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보건 계열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선생님 단연 원톱. 간호학과 물리치료 방사선학과 치위생 치기공 여기까지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추천해 줍니다. 나머지는 쩜쩜쩜 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 계열 중에서고요. 선생님 그러면 간호학과를 선택했을 때 또 유의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간호학과 선택했을 때 유의점은 요즘 뭐 병원 가면 아무래도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조금 힘듦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좀 현실을 좀 알고 가고 이 보건 계열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간호사는 보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는 항상 애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일정 기간 현장에서 빌드에서 뛰고 나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걸 몰라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기가 되면 시험을 치고. 보건 계열은 사실 인기가 많아서. 근데 선생님 보셨을 때 문과랑 이과랑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래도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이 많은 것 같다. 어디 치우치지 않는 적성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사이드로 한번 전문되든 어떻게든 일단은 넣어보고 합격했을 때 그때도 생각해봐서 골라가보자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죠. 선생님이 지금 추천해주시는 이런 학과들은 사실 최상위권 상위권 말고 중하위권을 대상으로 취업에 더 유리한 방향을 찾으며 이후에 대학 졸업했을 때 진로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만한 중하위권 대상으로 말씀해 드린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과 추천하는 학과. 공과 계열인데. 공과 계열. 그 전국에 네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까지 치면 다섯 군대입니다. 냉동공조학과라고 있습니다. 냉동공조학과요. 전라도에 한 군데가 있고요. 부산에 나머지 네 군데가 전문대 포함해서 네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 면에서. 월등해요. 그 취업할 수 있는 폭도 좀 넓고.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죠. 제가 그 관련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기계공학과 아이들은 냉동공조를 또 이렇게 뭐 복수 전공이나 수업해가지고. 듣는데 냉동공조 학생들은 기계공학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할 정도로. 여기는 어디 취업 어느 정도라는. 취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병원에도 냉동공조 우대라고 본 그 홈페이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든 이 건물이든 여러분들 집이든 24시간 이렇게 기계를 돌리고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을 어딘가에다 빼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공기 흐름 열 관리하는 거를 배우고 관리하는. 냉난방 관련돼서. 그래서 냉동공조는 제가 볼 때 전국이 네 군데지만 전문대 포함 다섯 군데인데. 어 취업 면에서 뭐 괜찮지 않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추천해 주시죠. 물론 직업을 돈을 보고. 직업을 구하면 안 되고 돈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돈은 그 대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거 아니래도 이 학과에 지원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은 꽤 있습니다. 항해학과 항해학과 를 좀 이렇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대학에 보면. 목포해양대학교에 항해학과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이라고 하죠. 거기에 항해학과가 있습니다. 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배 타는 뭐 이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군대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월급이 나옵니다. 3등 항해사는 또 몇 백만 원. 2등 항해사는 몇 백만 원. 1등 항해사는 몇 백만 원. 보통 2등 항해사를 하고 그만두는데. 그때 나이가 스물일곱 내외입니다. 그러면 배 타는 동안. 벌어오는 게 있을 수 있을 거네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뭐 몇 천만 원. 억 단위의 목돈을 가지고. 배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2등 항해사만 하고 배를. 에서 내리더라도요. 배 탄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나. 해양 관련 사기업에서. 얘네들을 뽑을 때 그 배 탄 경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사기업에서. 찾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타고 싶네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남편 지금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들은 나중에. 아들은 조금 놔두고. 남편을 먼저 좀 보내고 싶네요. 라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배 타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도 어떤 부분인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감수할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은 배 안 타도요. 요즘 뉴스 보면. 허다하게 나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학과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아니다. 선을 좀 잡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아 이 학과는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 선생님만의 비추천 학과가 있으실까요? 비추천 학과는 아니고요. 알고 가라. 가기 전에 알고 가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관계자분들 보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가라. 제가 가라고 하는 학과도 가라고 하지는 않고. 정보를 저는 주는 것 뿐입니다. 요즘 제일 인기 많은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죠. 5명에 1명? 4명에 1명? 맞아요. 최근에 4명에 1명까지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계속 느니까.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반려동물들. 그거에 인기에 힘입어서 반려동물학과.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49개.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하도 될 수도 있고. 전문대와 4년제. 전문대 4년제 합쳐서. 올해 또 신설된 학교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작년 말까지 접한 거는 49개 대학교에 있는데. 전문대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든. 이 학과는 미달이 없습니다. 인기가 그 정도로 높아요? 벚꽃 순대로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고 학과가 문을 닫는다지만. 이 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미달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학과를 지원을 하거나. 지금 재학생들은 반드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런데 이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광고 메뉴에 있는 광고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찾아본 데는 동물보건사를 할 수가 있다. 동물보건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프리미엄 내세우는 홍보 문구가. 그렇죠. 동물보건사를 할 수 있다고. 그게 항상 최상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세 번째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까지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럼 동물병원에서 있는. 동물병원에 있는 한마디로 간호사. 네네. 근데 제가 이걸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대 4년제 포함해서 49개의 대학교에 반려동물학과가 있는데. 올해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으로부터. 올 연말에 동물보건사 시험을 칠 수 있다고 허락받은. 허가받은 학교는 13군데 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여기는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죠. 예. 국가. 국가시험을 봐야 됩니다. 국가시험이에요. 이걸 알고 갔는지. 다른 거 배우려고 가는 거는 제가 오케이. 근데 동물보건사를 꿈꾸고 간다. 이 정보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학교에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근데 분명히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서에 전화해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 영상에도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시설이나 아니면 뭐 교수진 그거를 갖다가 인증에 맞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학생들이 적어도 올해는 학교가 인증을 못 받았지만 얘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인증을 받아서 시험 칠 수 있게끔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 학교 측에는 학생들은 알고 가라. 그럼 대부분 반려동물학과를 가려는 친구들은 동물보건사를 꿈꾸는 거죠? 그걸로 가는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정보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일단 아직 애들이 어리거든요. 20살 넘은 성인이지만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회 경험에서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졸업할 때 저는 시험을 칠 수 없으니까 우리 아직 인증을 못 받아서 하면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억울하죠? 2년 등록금.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반려동물학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뜨거우니까 가려면 알고 가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요즘 또 인기 많은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인기 많죠. 애들이 많이 갈라 하거든요. 많이 가죠. 많이 갈라 하는데 저도 이것도 좀 알고 갔으면 하는. 사회복지학과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전문대까지 치면 제가 한번 카운터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전문대가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또 사회가 복지사회다 라는 것을 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네. 보면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죠. 왜 가요? 이러면 저는 선생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좀 좋아하고 그러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필드하고 그들의 이상과 너무 계리가 있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나 아니면 유명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어디 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그 좋은 코스가 있으면. 이 영상이 나간 뒤에 밑에 댓글에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학과를 일단은 졸업을 하면 뭐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인터넷에 쳐가지고 거기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종합사회복지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 걸고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한마디로 종합이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복지센터에 오시고 청소년 오고 아동 오고 약간 몸 불편한 분들도 오고. 그래서 이분들을 나눠서 그 하루 동안 케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룹 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왜 알고 가라 그러냐면 애들은 아직 현장 경험도 없고 필드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없죠. 단순하게 나는 성격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인데. 막상 가보면 한참 혈기왕사하고 몸 빠른 젊은 애들이 노인분들. 걸음이 좀 느리고 불편하다 아닙니까.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이 괴리감이 이제 이때부터 큰 거예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움직이고 식사할 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거 내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은 좀 이렇게 식사나 옷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거든요. 혼자 못 가고. 그런 걸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남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느껴지는 실감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거를 치워주는 애들도 있고.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집을 방문을 한다 아닙니까. 뭐 도시락을 전달하거나 이런 방문을 하거나.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 환경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즘 애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 딱 들어가면 자기 방. 자기 집 안 치우는데. 그렇죠 안 치우죠. 부모님들도 치우게 시킵니까. 안 시키고 부모님들이 청소를 하시고. 애들은 어떻게 치우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손에 묻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요즘은 전부 다 교실에 그. 밀대 걸레거든요. 있죠.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조금 낡은. 그 수건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걸레 대용으로 써요. 그거를 반 잘라가지고. 이제 걸레로 이렇게 쓰는데. 5,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지금부터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시키는데. 야 그 걸레 물 빨아가지고. 여기 좀 창틀하고 닦아 이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닦는지 압니까. 청소할 줄 모르니까. 네. 이랬다 씁니다. 우리는 그냥 걸레니까. 그냥 이래 닦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거를 묻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래 닦는 거예요. 이거 뭐 하냐. 걸레는 이렇게 잡고. 이래 닦고. 이거 빨면 된다. 이래 잡아봐라니까. 못 잡는 거예요.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일로 하려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뭐지. 제가 옆에서 도와줬죠. 그러면 이제. 시크하면 뭔지 묻지 않습니까. 걸레에. 얘한테 일부러 제가 딱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너 이거 빨아와 이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못 빤다고요. 먼지인데. 이거 빨으면 돼서 빨고 손 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좀 이렇게 씻겠어요.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어떻게 빠는지 압니까 걸레를. 이렇게. 우리는 걸레를 이렇게 쫙 쫙 이렇게 짠다 아닙니까. 으 더러워. 이러면서 빕니다. 그 끝에 있다 아닙니까. 그 수건 끝에. 으 더러워. 이러면서 이 물이 짜집니까 이게. 이 꾸중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게 5, 6년 전인데. 지금은 부른데 애들 청소할 줄 압니까. 몰라요. 벌레 교실이나 집에 한 마리 들어와도. 못 잡아요. 애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 단순히 도와주고 싶어요. 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있으면. 그런 거를. 치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정말 정성들여서. 필드가 다른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마음만 갖다가.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신 거죠. 완전히 필드가 다를 수도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은 또 좀. 쉽게 된다는 편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아 필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경험했던. 청소 한번 해보지 않고 벌레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곱게 자라니까. 너무나 그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가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좀 몸이 느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계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센터 저랑 상담했던 해줬던 그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간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관련 학생들이. 많이 나간다. 대학교 들어갈 때는. 성적이 높았는데. 어? 현장에서 뛰어보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학과 들어가고 이 대학에 나왔어? 라는 그 계리감이. 얘네들은 또 더 크다 보니까. 그분 얘기로는. 더 빨리 나가고. 더.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분한테.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한번 해봐라. 집에 어머니가. 걸레. 만들어서. 창틀에. 흙먼지. 쫙 해가. 닦아봐라. 빨아봐라. 으. 더러워.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 얘기로는 동사무소 가든가 종합복지센터에 가면 점심때나 저녁때 도시락을 나눠준다네요 그거를 방학 때 한번 신청해봐가지고 그런데 미리 환경에 한번 노출을 해봐라 견딜 수 있는지 아 현장이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구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한 반에 꼭 한 명씩 있는데 얘네들 심리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한 번씩 꼭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기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인기는 있죠 재밌고 저도 학창실에서 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의 심리를 안다는 게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레드 썬 해가지고 야 너 심리가 어떻게 되지 최면 최면이요 최면 500년 전으로 갑니다 전생에 당신은 왕이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제 제자들 중에서 심리학과를 가는 아이들을 보면 인 서울은 없었어요 갈 만한 성적대가 없었어요 물론 인 서울 심리학과를 가면 그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갈 길도 많기 때문에 주요 대학 심리학과 인기 많아요 취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공부량도 많고 외국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들 중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 근처에 가려고 하는데도 심리학과를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은 말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인 서울 갈 성적은 못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네들의 심리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말 한마귀 교실에서 안 해요 그래요? 정말 얌전한 애들 이렇게 말만은 저랑 상담을 해도 이 1년 동안 1분을 대답을 안 하는 예 아니요 외에는 자기 의견을 잘 얘기를 안 하는 다른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심리에 대해서 궁금하면 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말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심리치료도 해주고 뭐 정서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겪었던 심리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이 없는 그냥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이 없는 근데 제가 얘네들한테 좀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제일 좋은 상담 케이스는 학교에 보면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심리학과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근데 그분들은 상담심리학과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심리학과 나왔지만 그 교수들이나 그 라인들을 이미 탄 분들도 있고 그 교수들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 요즘 심리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이 꼭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러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랑 별반 대답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그분들이 학교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심리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 봐봐라 취업에 대한 현실을 공부의 양과 공부의 기간도 남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해결책을 내줘야 되는데 짧게 공부해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알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아 어떤 학과 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랬으면 저는 이제 제 영상에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런 마음으로 갈 바에는 유튜브에 보면 30분 심리순삭이라고 있다 그거 보라 그럽니다 오늘 유한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요 학생 학부모분들이 놓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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